안녕하세요. 그럼 1번부터 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1번은 어김없이 가타카나 시험 문제가 나와요. 스펠링을 정확히 외웠는지 혹은 장음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헷갈리는 글씨는 없는지 등을 물어보게 되는데 절대평가로 발표가 나면서 그 장음에 대한 미묘한 헷갈리는 것들은 별로 제시하지 않는 그런 유형으로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. 자리가 이제 세팅이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휘를 외울 때 헷갈리는 글자가 없는지 그리고 장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다는 이런 박자라던가 정확한 글자에 집중하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메뉴라는 단어인데요. 자 메뉴, 메뉴 늘 항상 이렇게 메뉴 두 박자로 읽고 틀려버리고 뭐 이런 함정을 팔 때 제시했었던 어휘였었거든요. 자 그런데 지금은 뒤에 다른 스펠링이 하나 더 있다라는 걸 전제로 깐 그런 제시 글이 되겠죠. 자 여기에는 장음이 들어갑니다. 메뉴 그 외에 어떤 스펠링이 있을 리가 없을 테니까 메뉴 이렇게 아 장음이 있었지라고 충분히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. 우리 개념 강의에서도 공부했었지만 이 유 라는 스펠링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장음으로 소리를 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자 티켓 이라는 단어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틀리시게 되는데요. 실은 맨 앞에 있는 글자를 티 라는 발음으로 해야 할 것 같아서 티에 조금만 이 요음을 넣어서 티 이런 발음으로 잘못 외우기도 하거든요. 자 그런데 그 헷갈리는 스펠링을 그냥 그대로 치 라고 제시를 했죠. 정확한 발음은 치켓도 였습니다. 치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들어갈 글자는 케라는 글자가 되겠네요. 치켓도 몇 박자가 될까요? 치켓도 그렇죠. 초금도 박자에서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스키네요. 우리 카키쿠케코 두 번째 행이기 때문에 키라는 글자 역시 히라가나의 키와 비슷함으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잘 외우시거든요. 자 그래서 케이크 장음 케이키라는 케이크라는 단어를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. 자 실은 이 케이크라는 단어도 한국어로 케이크라고 하기 때문에 케, 이, 크 이런 식으로 잘못 제시하고 여러분들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어휘로서 자주 등장했었는데요. 자 지금은 한글로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케이크, 이 오른 스펠링으로 다시 한 번 더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 수영장은 푸르라고 발음하시면 되고요. 장음이 있고요. 자 농구는 마스케, 같은 케라는 글자가 들어 있었네요. 자 콜라는 고라였었죠. 자 제가 방금 전에 코라는 글자를 쓸 때 보셨나요? 음 요렇게 씁니다. 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획이지만 조금이라도 삐쳐나가면 유 라는 글자와 헷갈리기가 쉽겠죠. 따라서 내신에서 이렇게 주관식 담란으로 써야 하는 경우에는 저처럼 아예 코라는 글자를 이렇게 쓰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도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자 카드라는 단어는 카도라고 해서 장음 넣고 세 박자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. 자 가타카나 어휘 좀 헷갈리는 글자들이 많겠지만 글자도 재미없게 생겼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단어의 스펠링, 성실성, 암기의 성실성을 물어보는 1번 문항은 그대로 점수로 이어가야 함으로 열심히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.